탱자꽃이 이렇게 이뻐요 탱자가 열렸네요 나무집 나무집에 탱자가 열렸어요 탱자가 열렸죠 탱자꽃이 엄청 이뻐요 향기도 좋고 이제 이제 우리 밭에는 저기 유자나무 두개 있고 여기는 이제 봄동이 꽃이 피어가지고 노랗게 꽃이 피어있고 이제 우리 마늘하고 양파는 조금 심었어요 우리 먹을 것만 조금 심었고 양파하고 우리 일련먹을 것만 심었어요 좀 적게 나올 때는 자식도 못 줘요 우리 먹을 것만 심을 때는 자식도 못 주고 그냥 우리만 먹어요 좀 넉넉히 심으면 자식도 주고 이것도 나눠먹고 그러죠 이 놈들이 다 어디로 갔나 우리 염소들이 아랫밭에 없네 저 밑에 밭에 이제 이 염소들 초지인데 이것도 이제 다 깨 심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파서 깨를 심어야 돼요 이 밭은 이 밭은 깨 심을 때예요 양파하고 마늘 뽑고 난 다음에 여기는 전체는 깨 심어서 참기름도 짜고 그래야죠 도움둘 이 밭은 좋아요